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원리스 홀, 비전홀, 또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또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용서, 치유와 회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이 말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마태복음의 특징, 천국 비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비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옥같은 산상수원의 말씀을 포함해서 다양한 천국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그렇게 하시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철에 이렇게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펼쳐서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앞으로 너희들이 천국 갈 거 아니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되는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예행 연습을 좀 해라.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그 시킨 겁니다. 특별히 이 천국의 삶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만 가는 게 아니다. 죽으면 천국 가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우리는 지옥 갈 자격이 상실되었어요.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천국 백성.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빌어먹을 세상. 지옥 같은 세상. 빨리 천당 가자. 맞는 말이지만은 틀렸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짓나 하늘나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누리는 것이 진짜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맨날 싸움이 나고 맨날 상처 주고받고 맨날 문제나 일으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보면 보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삶이 뭐냐. 용서의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 그런데 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될 상황이 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거 말이 쉽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거. 내가 상처를 받았고 고통을 당했으면 그것에 대한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예요. 상처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헨리 나우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로는 종종 용서합니다. 하면서 그 말하는 순간에도 마음에는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다. 여전히 내가 옳아있다. 여전히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아직도 사과와 해명을 듣고 싶고 끝까지 너희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칭찬을 돌려받는 쾌감을 누리고 싶은 마음 있다. 그만큼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마음속에까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모여 이런 모든 것 뛰어넘어라 뛰어넘어라 자동심 뛰어넘어라 상처 뛰어넘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장애된 자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부활의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용서가 주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용서의 힘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치유와 회복에 이 은혜를 누리는 증거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명을 회복시키는 용서입니다. 15절 봅니다. 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건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류와 같이 여기라 불신자 취급해라 이 말을 단순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치리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세 번 정도 그렇게 고면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이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흉을 보거나 조롱거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생명 살리는 이 일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내 꼴보기 싫어서 내가 미워서 죽여버리겠다.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마태문 18장의 말씀을 보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의 관심이 나 자신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 나의 관심 예수님의 체질, 내 체질, 예수님의 생각, 내 생각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뭐냐 누가 크냐에 맞춰져 있어요. 다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맨날 누가 크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누가 제일 높은 데 앉냐 이 관심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세상적 관심을 영혼을 위한 관심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위한 관심.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생명살령일에 인생 최고 우선순위를 정해라. 생명살령일에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공동체 치고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는 지구촌에 없습니다. 교회만 있어요. 뭐 수준, 무슨 환경, 뭐 네벨을 참 팔도강산 다 모여있고 문화 다 다른 보통 일반 모임이란 것은 네벨이 비슷한 사람들 같은 고향 사람들, 같은 동창이라든가 같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뭐 그 비슷한 그런 환경을 모인다. 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는 강원도 수도, 충청도 수도, 경기도 수도 팔도강산 다 모여있고 합니다. 나이도 천사만빌, 학벌도 천사만빌, 네벨도 천사만빌 전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의 작품만이 우리가 알아야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게 하나예요. 전부 다는 표현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체질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사단이 갖고 놀기 쉽죠. 제일 쉬운 데가 교회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그냥 싸우니까 건드리면 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우리 교회는 이거는 진짜 성령의 작품이에요. 나는 이렇게 평생 삶에서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 본 적이 없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를 쫄짝을 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해도 우리가 그게 안 된다고 해보세요. 되는가? 그게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온갖 단임에서 부정적인 말하고 목사님 형 보고 뭐 장르 형 보고 누구 형 보고 맨날 그래서 갈라놓으러 애를 쓰지만 교회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왜? 복음 공동체의 제작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멘 절대 안 됩니다. 해보세요. 되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 부서 각 기관 모든 전 부서들이 보면 모든 구역 딱 보면 하나예요. 아멘 질문이 없어.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각색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나와 체질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 아주 거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다르니까 서로 표현이 다르니까 다른 것을 틀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벼려하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것이 부족하고 자기 주관적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다. 먼저 자기 스타일로 자기 생각으로 먼저 접수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주고 받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족하고 평생 사는데도 부부가 사랑해서 평생 사는데도 살면 살수록 더 모여 진해지고 더 깊어지고 한 몇십 년 살면 끝나야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부가 완전 부금체유되면 언제 있어요. 천국 천국 완전 부금만 이거 안 돼요. 하나는 불신자다.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살으름 판이지 살으름 판 언제 터질지 모르지 그런데 이 보금이 완전히 되어버리면 완전 가정 천국이죠. 부부도 안 되는 판인데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 하나가 되기가 쉽겠습니까. 사단은요. 사단은요. 이런 환경을 아주 잘 이용을 해가지고 가정이나 교회나 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스스로 쪼개버리려고 지금도 수단 방범 가리지 않고 잠작 잠도 자지 않고 꽉 찼습니다. 꽉 찼어. 사단 막이 귀신이 가끔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막이 꽉 찼다 그랬어요. 꽉 찼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내가 귀신 쫓아보니까 귀신이 한 말입니다. 갈 데가 없대요. 너무 많아서 절감 가라 너무 많아서 못 간대요. 자리가 없대요. 자리가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 어디로 가겠어요. 불신앙하는 성도 찾아가죠. 불신앙하는 상처받은 성도 본문 15지를 보면 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너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죄를 범하거든 제 3자 입장에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와 직접 관계 나에게 직접 잘못했을 때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무슨 잘못을 돌렸을 때 내가 아픔이나 상처를 그런 행동 주는 행동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입니다. 용서하라 한 사람이라도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러분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인간 관계가 불편한 것은 미운 사람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그런데 미운 사람을 향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미워 미운 사람 딱 생기면 그때보다 본인이 손해를 봐요.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미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이 편하지 않아요. 얼굴이 긴장이 늘 돼 있고 불안해요. 눈동자가 흔들려요.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표정관리 잘하세요. 철학자 셔넥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 이 독의 절반은 이미 자기가 마시는 셈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절반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거 품으면 품을수록 어떻게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적 임상 실험의 결과를 보더라도 원한의 감정을 가지면 많은 긴장을 유발시켜가지고 면역 체계를 파괴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체 손상이 가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건강하진 않습니다. 면역체계가 파괴가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몸살 이사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면역체계가 무너지니까 약해요. 똑같은 환경이 있었는데도 면역체계 약한 사람은 당해요. 그러니까 뭐요? 무슨 말입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워하게 만드는 사단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문 19장 11절에 보면 노화기를 더비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의 마음을 품을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또 상대도 살리 나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생명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요. 용서와 화해의 메신저로 유명한 요한 클리스토프 아놀드 목사님이 잃어버린 기술용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잃어버린 기술용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용서를 해야 하는 데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가 복수를 선택했다면 우리의 삶은 분노로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안갚음을 했다 하더라도 남은 것은 공허뿐 입니다. 원수 다 갚았어. 그럼 시원해야 되는데 뭔가 공허하게 돼 있어요. 공허뿐 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 입니다. 이런 용서를 통해서 저는 참된 누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아놀드 목사님이 했습니다. 용서하고 나니까 진심으로 용서하고 나니까 용서하고 나니까 너무 누린다는 용서는요. 장식의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뒤틀어진 모두 관계를 회복시키는 살리는 힘이 있어요. 용서는 장식의 3장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가 잘라졌어요. 이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 범죄한 인간에게 제일 인간에게 뭐가 사람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인간과의 형제간에 죽여 같은 친형제인데 살인사건이나 단절되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모자식간에 성도간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찾아옵니다. 계속 장식의 3장이거든. 오늘 없지 내일 또 옵니다. 지금 없습니까? 오후에 또 옵니다. 문제를 문제 삼으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장식의 3장 현장이에요. 지금도 문제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문제 속에서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이 문제 속에서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뭐냐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이런 용서의 대표적 상징이에요.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서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요? 용서된 것입니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야 할 것이 뭐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이유 불문 용서의 삶이에요. 용서의 삶.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상들에게 팔아먹은 형들 노예로 팔아먹었어. 노예가 졸지어 족장의 아들이 벌거벗고 팬티 하나 입고 이래 잡혀와가지고 묶여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어. 얼마나 상처 걸렸어. 족장의 아들이 홍보석 입고 그렇게 신나게 놀던 요셉이 노예 집에 가서 청소하고 있어요. 빗자루 잡고 노예라는 낙인 찍힌 모습으로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나오겠어요.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이 이제 복수할까 싶어서 형들은 노심 초사했습니다. 아버지 사례들 동안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 봐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간 어찌나 자기를 죽으려 했던 이 형들이 그냥 벌벌 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은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묵상하면 할수록 놀라운 용서의 고백이지요 대단한 분이지요 그냥 요셉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일로와 다와 일로와 엎드려 뻗쳐 죽었어 이제 안 할 말로 안 하더라도 공가라도 합칠 거 아니에요 겁이라도 합칠 거 아니에요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다윗은 다윗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끝까지 치비하게 따라다니는 이 사올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용서해줬어요 다윗이 얼마나 큰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지 다윗이 고백한 10편 글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가 다윗이 한 말이에요 10편 22편에 나와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죽이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하신 그것이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그 정도로 고통을 이 사올통에 받았습니다 거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올을 용서했어요 대단한 그릇이죠 세대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로 치고 있어요 죽이고 있습니다 돌로 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대단하지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참모습 부활소망을 가진 자들의 당당한 뇌치 이런 세대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돌아왔어요 그때 세대반 죽인 데 가장 앞장섰던 청년 회장 사올 사올이 사도 바올로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사도 바올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대반의 기도를 사올은 들은 거예요 이렇게 용서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통로다 통로라는 것이오 영계자 성도는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요 자존심 상했어 나도 자존심 있는데 요거 때문에 요거 갈라디아 이사 십자가 안 돼서 그래요 무슨 자존심을 오늘부터 계획에 던지시 바랍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내가 살아있으면 용서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무덤소에 가수라 내 원술래가 바다오 그리고 깩합니다 지옥행 예수 권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정의의 악순환을 오늘 이후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정거의 길을 주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계를 두지 않는 용서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논이 일곱 번 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이런 분까지라도 할지라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 한마디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세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일곱 번 할까요 일곱 번이면 대단하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랏비들은 자기에게 잘못하면 세 번까지는 용서했으라 그랬어요 세 번까지 세 번까지 용서했는데 이 베드로가 일곱 번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칭찬을 받을 일 아니에요 어디 양양하게 나는 일곱 번 할까 하겠습니다 세 번 더 힘들죠 사실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세 번 더 힘든데 일곱 번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예상을 깨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곱 번 뿐만 아니야 일곱 번을 이런 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무슨 말입니까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제한이 없다 용서에 어떤 조건을 달지 마라 조건 없이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 그러면서 이 본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러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빚을 죽을 때까지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6,000일의 값이에요 6,000일 6,000일이면 20년이에요 한 달란트가 20년 곱하기만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놀라운 것은 임금이 이 종에게 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 아시고 탕감해 줬어요 됐어 안 갚아도 돼 그런데 이 종이 탕감 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백단의 대나리온 빚진 자 백대나리온 동료를 만났어요 한 대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일당의 한 대나리온이에요 그럼 백일 일환값이에요 백일 일환값을 하루에 10만 원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만 달러한테는 계산할 수도 없고 이거를 그냐말로 이 사람이 안 갚아준다고 고발해서 경찰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상황을 본 동료들이 임금에 가서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사람 불러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요 갚을 때까지 뭐 죽을 때까지 감옥이라 용서 못했다고 용서 안 해줬다고 안 갚아줬다 그러니까 감옥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에서요 일만 달란트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일백 대나리오는 뭐요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 분노 이런 미움 이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일만 달란트를 당감받은 존재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줬다고 나를 욕했다고 나를 벼방했다고 백단 나리온 빚진자에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절대 나 용서 못해 저 인간 나는 절대 용서 못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합당하지 않는 삶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요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용서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명이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분노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기도 하나님 못듣습니다 덜어주지 않습니다 가서 용서해 가서 화해하고 와 화해해 난 너 예배 안 받아 예배 안 받습니다 왜 믿음이 안 자른 줄 아세요 왜 은혜 못 받는 줄 아세요 왜 내가 변화되지 못한 줄 아세요 쫑발이 끓여가지고 말 한마디 들어가 수년 수십년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라 안 해요 난 못해요 그래 그러면 알았어 나도 너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너 예배 안 받아 바삭바삭 마르지요 드라이 하지요 사는 게 힘들지요 사는 게 사도 바울은 에베스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멘 용서를 받고 용서하고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이 완전한 줄 어디 있어요 완전하다 그거 가짜예요 그거 씌워하는 겁니다 그거 다 바르신 사람들처럼 외식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세요 누가 지적하거든 아직도 들켰구나 하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그래 나 그보다 더해 사실은 내가 조금밖에 안 들켰어 내가 모르는 거 더 많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백 가지 중에 하나 하나 지적당했다고 기분 나쁩니까 양심이 바르지 않지 그렇게 사람이 밉습니까 감사하다 하나밖에 안 들켰구나 감사한 거면 해야지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치유받고 하나님 서시지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신미하게 보면 게스탈트 법칙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게스탈트는 형태 모양 이런 독일어인데 이 법칙을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보느냐 어떤 조명 아래서 바라보느냐 따라서 예뻐 보이기도 하고 미워 보기도 해요 그런 의미의 원리를 말합니다 여성의 경우에 여성들을 달빛 따라해보면 거의 다 예뻐요 왜? 약점이 안 보여 어두워가지고 달빛 따라해 사악 좋은 줄만 보여 단점이 가려진다 그러니까 40m 정도 40m 정도 거리에서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40m 조명을 가지고 그래 바라보면 시력이 0.3밖에 안 돼요 40m 그리고 나쁜 짐이 안 보다 예뻐 보여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데도 우리 생각대로 바라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조명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조명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를 넘어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구촌에 단 한 명도 원숭이던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살면서 나인데 불편하다는 말이 들리면 바로 찾아갑니다 김 목사 내인데 무슨 이런 나이들 이런 말 한 적이 있나 그런 말 들리는데 아닙니다 그럼 저 없습니다 지가 깜짝 놀래요 들켰거든 나는 그렇게 풀지 그걸 줘요 두고봐 너 내 여기 확인해 보면 안 잃을 때가 많아요 누가 이간식이거든 중간에 마귀 신분을 받으니 정무사람 저거 누가 그렇다더라 그래 두고봐 나 죽었어 바보도 같이 그래야 평생 갈력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확인해 보세요 덕이든지 아니든지 두 중에 하나요 치유입니다 치유 서로 치유거든 제가 여기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여러분 헌신이 하나님 받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그게 딱 걸려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지요 연기 모든 성도들 항상 글쓰기 중심으로 살면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러한 산복음위생대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크리찬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가까운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모욕스러운 말을 들었어요 깊은 상처받았습니다 끝으로는 그 친구를 미워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 계속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는데 잠도 오지 않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묵상을 하는데 그런데 묵상 가운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가 잡은 멱살을 놓아라 그 소리가 확 확실히 들려서 놀래가지고 주위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나 싶어서 아무도 자기 혼자 있어요 너가 잡은 멱살을 놓아라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자기 친구를 비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보실 때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멱살을 놓아라 얘기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비난했던 그 친구가 마음속에 어떻게 느껴지냐 불쌍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불쌍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관계를 해보겠다 너가 잡은 멱살을 놓아라 혹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멱살을 잡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놓아주시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내려놓으세요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카톡을 차단하고 단테톡을 차단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인간과 전혀 관계하고 싶지 않는 회피하고 싶은 이 상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예수의 예수의 시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놀라운 용서의 이 감격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무장해야 돼요 연결보드 승모들 오늘 한계와 조건을 두지 않는 용서의 복음의 이 능력의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관계를 하면서 피스메이커 원유스메이커 다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가족들이 다 되게도와 주어옵사사 용서 치유와 회복의 통로 영적 비밀을 알고 이제는 생명을 회복하는 이래 모든 성도들이 운리스되게 하야 주어옵시고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깊어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야 주어옵사사 예수의 손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